네, 복술받고 와우 오늘 너무 멋진 스프링 강수님 배우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하트를 준비해 오셨고요 정면 뒤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수저 안보여 씨에게 시종일관 날을 세웠는데 어, 포즈 준비해 오셨네요 좋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계속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두 개 정도 더 해볼까요? 좋아요, 3초씩 포즈를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포즈 또 있죠? 없습니다 설마요? 경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멋집니다 대한민국의 형사로 자, 강산윤배우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포토타임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우리 배우분들입니다